오늘은 유명 작품 속에서 나와 닮은 인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아트앤컬처를 열고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쪽에 아트셀피를 선택합니다. 먼저 제가 가진 사진 한 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얼굴 부분을 찍으면 작은 점들이 사진을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페프로퍼티와 같이 얼굴이 가장 일치하는 작품 순으로 부어집니다. 닮아 보이는 사진을 누르면 원본의 그림명과 단단한 설명이 보여집니다. 예술 작품 보기를 누르면 이 그림이 레이크스 박물관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돋보기를 사용하여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세밀하게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델을 직접 촬영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아트셀피 버튼을 누르면 점들이 인물의 모습을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그림이 모델과 닮았나요? 선글라스는 끼지 않았지만 모두들 모델처럼 미소짓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원더우먼 같은데요. 모델의 당당함이 그녀와 닮았던 걸까요? 여러분도 미술 속 초상화에서 흐러운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